1. 뽀로로 문짝한테 안녕 해줘 뽀로로 문짝한테 안녕 뽀로로 잘가 뽀로로 잘가 해줘 뽀로로 잘가 안녕 이제 비켜 이제 안녕 할거야 뽀로로 그 열쇠 꽂았어 아빠가 마지막으로 많이 해 응가 했어 시원해 문짝이 응가 한거야? 응가 해봐 응가 어떻게 해 응가 자세야? 또 응가 옳지 응가 했어? 마지막으로 여보세요도 해 여보세요 아빠 받아 고마워 자 여보세요 은준이 바꿔달래 여보세요 어이구 은준아 이제 안녕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잘해 날씨 딱 좋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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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리와 아빠한테 와 똥 싸다 똥 싸는 표정이다 아 엄마 엉구 좀 잘 안 닦아줬다 응가 자기야 뒤에 있어 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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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닦아가지고 오자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연준이봐 그 얘기를 하시듯이 응? 애기 때는 아빠가 외국인이세요? 그런 딸이에요? 이마도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금 둘째는 무조건 딸라야겠네 어 그니까 너무 이쁘니까 은준아 뭐 보고 웃어? 일로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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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 방이야 아빠 오세요 조금만 천천히 닦았어 너무 귀여워 이은준 이거 먹을 거야 은준이 너 먹을 줄 모르잖아 그거 두 개 사줘? 이거 두 개 사줘? 너 이거야? 엄마 아빠는 이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사? 이거 사? 이거 사면 안돼 고구마 형 이거 사면 안돼 이걸로 꼭 사야 돼? 죽어 먹고 싶은데 엄마 죽어 사도 돼? 이거 살게 엄마 이거 하나만 살게 이거 하나만 살게 사줄 돈 있어 은준이? 돈이 어딨어요? 그럼 여기서 일하고 이거 하나 얻어와 은준아 이거 사도 돼 엄마? 기분 좋아 응 이거 엄마 이거 살게 그러면 뭐 딴 것도 사 왠지? 사고 싶은 거 사 뭘 아나? 지금 이렇게 손을 같이 만지고 있는데 네 지가 먹던 그 야채보라고 비슷해 아 이거? 뭔지 알고 자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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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살 거야? 이거 확정했네 그거? 너 그거 살 거야? Lonnie 엄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저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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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주니까 아빠한테 가면? 어 그거 사줄 거야 엄마? 아이고 다 관심 있어 어 떨어찌면 깨질 수도 있어 여기다 원래 놓자 원래 있던 자리에 네 네 네 은준아 딴 데로 가자 이 은준 일로 아유 그만해 이제 여기다 내려 놔 깨줘 깨줘 아빠한테 가 은준이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아유 아유 자 딱 서세요 일로 와 가자